무슨 일이셨어 너의 얼굴만이 아냐 말해봐 왜 그런 나쁜 일인걸 나랑 눈도 맞춘지 못해 지금 넌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미안해서 못하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이젠 할 말도 없는 거야 왜 그래 그렇게 어려워 뭐 좀 먹으러 가 가 가 가 이따 이따 나갈까 왜 그래 뭐 한 잔은 거야 참 안 돼도 한게 봐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이젠 하만도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동네 한글자막 by 한효정